네, 긴 노래가 끝나고 이제 대사드리겠습니다. 올려드렸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강적 32기입니다. 헬로헤그리왕 강적 서빙2 아, 검역기가 좀 있었네. 저는 이제 강적 식당의 엄태훈을 담당하고 있는 엄태훈이고요. 저희 32기 마지막 공연이자 이제 34기를 맞이하는 새로운 신입생 환영 공연입니다. 다음 곡 시작하겠습니다. 3전 지켜주세요. 3전 지켜주세요. 3전 지켜주세요. 3전 지켜주세요. 3전 지켜주세요. 4전 지켜주세요. 4전 지켜주세요. 4전 지켜주세요. 3전 지켜주세요. 4전 지켜주세요. 다치도 못한 채 흩어져 신은 없지 난 너를 부른데 지금 더 멀게 멀는데 넌 멀게 다 절여있어 잃어버린 어둠 때 떨어지네 신은 없지 난 너를 부른데 너를 부른데 너를 부른데 너를 부른데 잃어버린 어둠 때 떨어지네 너를 부른데 너를 부른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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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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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